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후 4시 2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말이죠 체리튜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체리튜브인데요 체리튜브를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신속대응사단이라는 게 있답니다 신속대응사단이라는 걸 그런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군 중에 신속대응사단이라는 그런 사단을 창설했는데 이 사단이 창설된 지가 꼭 1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반가운 일이고요 더군다나 이 신속대응사단이 우파 정권이 통치할 때 창단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라는 그런 좌파 정권이 통치할 때 그런 때에 이 신속대응군이 창설이 됐다 하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얘기면서도 우리나라 국군이 정치는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군은 정권과는 상관이 없이 아주 우리 국방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마음 든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는 말이죠 그동안 소극적인 방어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전쟁을 잃고도 김정은이의 급소를 강타해가지고 한반도의 통일까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을 통일하는 그런 거는 계기도 없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오로지 방어에만 집중하는 그런 소극적인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항상 공격하는 적극적인 군대고 대한민국은 김정은이가 공격하면 방어만 집중하는 방어적인 소극적인 군대다 이래서 그것이 내가 참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소극적인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도 김정은이가 불장난을 일으키면 대한민국도 용감하게 압록강까지 우리가 탈원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풀랜이 왜 없나 그래서 나도 참 불만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이란 자파 정권이 통치할 때 그때 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됐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이 체리튜브에 나와 있는 신속대응사단이라는 영상을 보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불장난을 일으키면 우리 신속대응사단이 그러니까 수송기라든가 이런 걸 대규모 병력이라는 걸 수송기에다 실어 날라가지고 압록강 이렇게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경접경지역 그다음에 평양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병력을 북한 땅에다가 공수해서 수송기에서 공수해서 투입시키고 그와 동시에 대규모 수송기들이 전차라든지 이런 전투하는 데 소유되는 중장비들 이런 중장비 기갑부대를 말이죠 그 기갑부대를 동시에 평양과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규모 기갑부대를 투입시키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김정은이의 불장난에 개입하는 그런 걸 막고 중국군의 개입을 막고 평양을 탈원하고 그래서 적후방을 노리는 적후방을 진짜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노리는 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된 것이 1주년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 이게 반가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악계되겠지만 우리나라 국군은 김정은이가 불장난을 일으키면 방어만 한다 이런 거 참 아주 소극적인 그런 군대였었는데 이렇게 아주 김정은이가 만약 불장난을 또 일으키게 된다면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다가 대규모 병력 그다음에 대규모 기갑부대를 공수해서 낙하시켜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플랜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플랜 하에서 국방부도 미국의 그런 특수부대들 이런 특수부대 운영되는 운영 상황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래요 그 반가운 일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북한 땅에 대규모의 병력을 공수부대를 낙하시켜서 그런 걸 아마 계획했었나 봐요 계획했었는데 그게 군 장군으로 전역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병력만 수송기를 실었다가 낙하시키는 것은 호랑이 입에다가 먹이를 집어넣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냥 북한 땅에다가 병력을 낙하시키는 것은 호랑이 굴에다 그냥 집어넣는 또는 죄물을 집어 투하하는 것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명이 낙하라면 천명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단 특수부병을 북한 땅에다 낙하를 시키려면 대규모 기갑 부대가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차라든지 장갑차, 대규모 자주포 이런 대규모 기갑 부대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거기에서 낙한 병사들이 제물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북한 땅에 낙하를 하려면 북한 땅의 병력을 낙하시키려면 대규모 기갑 부대가 동시에 뒤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한 게 그겁니다 김정은이가 불장난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즉시 북한의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 그다음에 평양 이런 데를 대규모 병력을 낙하시키고 그 병력과 함께 또 대규모 기갑 부대를 동시에 낙하시켰다 이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다 공격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참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군대는 눈의 얘기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방어에만 집중하는 소극적인 한마디로 병신 가둔 군대였죠 왜 우리가 북한 김정은보다도 못한 게 뭡니까 김정은이 그 새끼 뚱뚱한 돼지 같은 놈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경제력이 못합니까 뭐가 못합니까 조금 더 우리가 소극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을 일으켰다 하면 우리는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서 공격 위주로 나서가지고 북한 땅을 우리가 탈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체리 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 육군이 그동안 우리나라 육해 공군이 그동안 너무 소극적인 방어에만 집중해 왔는데 벌써 우리나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북한을 공격을 하는 그런 신속 대응사단이 창설된 지 벌써 한 1주년이 됐다 그래서 참 반가운 얘기고 신속 대응사단을 창설한 1주년을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